이번에는 요새 민안당 드라마 아세요 혹시? 모르죠? 한번 잠깐 봤을려나?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. 거기에 박수무당 역할로 나오는 서인국씨에 대해서 점으로 봤을때 어떤지 그냥 관상으로 보면 이 사람 관상 보면 돈 붓기 어렵다 그런데 의외로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노력도 많이 하지만 몰라 주변에서 얘를 끌어 올려주려는 게 많아요.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찌 둘러보면은 얘가 치고 몰라 이 작품이 이 작품이 끝나면 몰라 하나가 더 움직여서 얘를 치고 올라가지만 그 뒤에는 조금 잠깐 엄쭉하지 않나 근데 몰라. 그래도 자기 사주보다는 남이 자꾸 끌어주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로다가.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가 다 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운이 됐든지 남운이 됐든지 주변 지인 운이 됐든지 천운이 됐든지 뭔가 운이 따라야 되거든. 보면은 관상으로는 운이 없지만 몰라.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 사람도 노력도 많이 하고. 관상은 최악이? 관상은...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. 관상으로는 돈을 안 붙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. 관상은 안 좋은데 저 사람은 몰라. 주변이든지 지가 노력하는 것도 많지만 몰라. 주변에서 자꾸 도와주는 귀인이 많다. 자꾸 그래 얘한테는. 그러니까 복이지 그것도. 저한테는 소인국 씨한테는 복이니까. 그걸 잘 유지해서 움직이니까.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. 자꾸 그래. 주변 사람들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? 잘하면 자꾸 키워주니까. 주변에서 자꾸 키워주고 올라가고. 그럴 것 같아. 더 잘된다? 더 잘되죠.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인분들한테 신경 많이 써라. 자꾸 그래. 알겠습니다.